와우 내려가 봐 조심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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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이리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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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골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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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필리핀 친구들하고 바캉스 왔습니다 구독벌 있는데 요거 구경시켜드리고 여기다 좀 할게요 와 좋아 좋아? 응 좋아요 여기 벌통 있잖아 밑에 밑에 여기 오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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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여기 말고 여기 또 있어 거기 말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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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벌써 땀난다 이리와 뱀 없어 뱀 있어 오빠가 잡아 걱정 여기도 있어 자 오오 됐어 산벌 이게 이제 코리아 산벌 방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산벌 빈통 있잖아 이거 빈거야 빈거 여기 밀랍 밀랍을 붙여 그러면 산벌이 마운틴 있는 산벌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여기다가 빈통이야 지금 빈통 지금은 벌이 없어 근데 이렇게 밀랍을 붙여놨어 밀랍 밀랍 알아요? 네네네 밀랍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눕는거야 그러면 벌이 들어와 새끼 까가지고 베이비들 베이비? 응 베이비 여왕 베이비 어 뭐야 뭐고 아 노노 독버서 안 돼 먹어 안 돼 안 돼 독버서 가자 이쪽 아 벌써 벌이 안 들어가네 여긴 벌이 있어요 여기 벌이 있어 거기로 뒤로 아니 일로 오지마 이것도 똑같아 오빠가 이렇게 해서 벌을 받는거야 산벌 일로 와 고마워 이쪽으로 삼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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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노우 삼백만 여기 양벌이 사라졌나보네 뭐야 이거 보석 우와 보석 봐 누비 보석 봐 보석 왜 보석 근데 오 으 으 으 으 으 왜 죽었나 보다 으 으 있어? 하니비 오 있어! 조금 오 있어 있어 버렸어 있어 오! 오 마이갓 와우 살아있네 자, 이건 양벌 벌 있어 난 커 괜찮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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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벌 산벌 산에서 받아가지고 토종불을 이렇게 들어와 저 빈도 똑같아 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요거는 양벌입니다 여러분 양벌이구요 토종벌은 아니고 지금 거의 망가지 직전이네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양벌은 아니 이거는 안돼 이거는 토종벌이 아니야 양벌 양벌은 먹이를 줘야돼 먹이를 안주면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산에서 토종벌은 괜찮아 벌이 두가지 양벌 헐리우드벌 그리고 토종벌 코리아스타일벌 두가지 근데 양벌은 산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이를 줘야됩니다 설탕 설탕물 지금은 거의 이제 아사직전이에요 아사직전 거의 다 망가졌어요 자, 양벌은 우리가 이제 지금쯤은 먹이가 없 뿔을 따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도태됩니다 거의 자연 도태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구요 우리도 필리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들이 꼼짝을 안하고 가만히 있네요 어 여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망가지 직전입니다 이거 망가지 직전이고 벌들이 뭐 어휴 나오질 않네 자, 이렇게 보세요 벌똥 청소를 안하면 이렇게 누위가 껴 벌똥이 보시면 이렇게 누위가 잔뜩 꼈습니다 벌레도 많고 와이 와이 이게 누위입니다 누위 자, 보십시오 누위가 들어와 있죠 벌통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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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양볼들 아휴 자, 저는 이거 꿀이 안 들어올 줄 알고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고 지금 하던 한 달 만에 와봤는데 여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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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미 벌네 이게 총서 안 하면 이렇게 누위가 낄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게 장마철 때 벌똥이 청소하나 하면 백프로 망가집니다 누이, 누이, 개미 아휴 이거 지금 어떻게 서요 아니 어떻게 벌이 한마리도 안나오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합니다 자 이거 좀 들어줘요 여기 길있지? 길 쭉 내려가요 자 이리구 자 이리구 자 이리구 고춧가루 자 바캉스 왔습니다 여기다 놔 여기 한 번 더 여기 여기 벌통 또 있어 가자 어머 벌통 보러 요 마지막 어 있어 아 운동 젖으면 안 되잖아 어버 어버 알라 어버 괜찮아? 젖어도 돼? 어차피 수영할 거니까 아 이리 와야지 거기 이리 와 루비 이리 와야지 이리 이리 건너 와야지 여기 밟아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밟아 돌만 여기 있잖아 돌 이렇게 밟아 이렇게 이리 건너 와 그래 오케이 글로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여기 괜찮아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괜찮아 글로 오케이 오케이 이리 이리 저기 이제 벌을 산벌을 저거 놓잖아 빈통을 놓으면은 봄에 벌이 들어오는 거에요 자 오늘 필리핀 친구들한테 토종벌 받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겨나가 왔습니다 빨리 와 이따 찍어 이따 찍어 여기 나만의 요새 나만의 요새 토종벌 요새 오빠만의 요새 아무도 몰라 여기 루비 아무도 몰라 여기 나밖에 몰라 알라만 알아 알라만 알아 몰라 몰라 꼭 정글타운 가지 정글타운 밀림 아마존 아마존 필리핀 이래 산들 있어 이렇게 똑같아 똑같아요 아 필리핀인이다 이렇게 있어 응 오 저기쪽에 또 하나 있어 올라가기 힘든데 아 절로 절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없다 에헤이 일로 올라와 일로 일로 꼭대기로 응 응 후진 가자 가자 여기 응 후진 같이 가 같이 여기 여기 어 후진 후진 그렇지 글루 글루 올라가 어 올라가 어 우리 산 잘 타네 어 굿 좋아 좋아 하하하하 할라 술 잘 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원수이잖아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오해로 산을 잘 탑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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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아 여기 아냐아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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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없어 여기 일로 일로 와도 돼 굿몬 베이베 오 마이 갓 잡아 오케이 야 옥스 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굿 자 컴온 으 으 아 들어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또 거리 들어왔야 되는데 여기 황소자리 황소자리 펄토 오 세팅 오빠 어 오빠 아 머리 안 들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바이 갠데 황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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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황소자라고 코리아 황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아 아 소를 영어로 물 아래 어 없어요 여기 안 들어왔어 아 찍어 사진 찍어 아 아 신기하지 코리아 안 신기해 서프라이즈 안해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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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또 있어 컴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벗어 벗어 능인 줄 알았어요 오빠 있어? 어 이거 발이 안 들어갔네 꽝 쳤습니다 아 양벌만 보여줬네 오빠 이거 뭐야? 그거 여기 지독 넘버 땅 넘버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종벌 3벌 필리핀 친구들 전화 봤습니다 자 덥네요 마지막으로 인사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